네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제 머리가 샵에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오늘 KBS에서 찍을 일이 있었는데 코지 누나가 잘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좀 엉망으로 만져서 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의사 장우석 본문장님 나와 계신다 훈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훈이 어제 미국 주식 저희가 좋게 끝났었는데 좋게 시작했었는데 끝도 좋았습니다 많이 올랐죠 1.7% 올랐어요 나스다 1.1% 올랐어요 후반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정도 상승에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보태면 사상 최고치인지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인지 지겨운 단어가긴 한데요 오늘도 오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혹시 지난번에 제가 S&P500이 몇 번째 사상 최고치였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째에서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번째 끝나는지 41번 54번 5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를 아마 10월 달 하지 않을까 벌써 그럴 때가 됐으니까 다시 내려간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기대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10월 달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다음 주부터 질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음 주 19일 날에 넷플릭스 실정 아닙니까? 아마도 그때 한 번 잘나올 때 한 번 찍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S&P500 지수 내에서 50위 신고가를 보인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50위 신고가를 갔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이런 것들이 아니고 되게 다른 게 많은데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위 신고가면 1년 신고가네요 그렇습니다 연 최고점 역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그냥 1년 동안의 최고치인데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 발표 시기와 예상치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제 끝난 게 종가를 계산해서 해봤더니 다오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2.09% 밑에 있습니다 S&P500 2.54% 밑에 있고요 나스의 100이 4.22% 밑에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 이렇게 보면 시장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허하죠?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아서 그러죠 아 그런가요? 국내 주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 포트폴리오는 저게 아니던데요 이상한 숫자가 적혀있네요 좀 이따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나는 더 많이 빠졌다 나는 손실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냥 막무가를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꼼꼼하게 뭔가 분석하시거나 파헤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슈카님처럼 다 뜯어보시고 하시잖아요 네 다 뜯어봅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던데요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시간 네 뜯어보셨다는 얘기는 어떤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시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실적이 좋잖아요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새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지금이 빠지는 구간이지만 사실 언제 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언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7만 지금 6만 전자입니까? 7만입니다 7만 전자 8만 전자 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렸을 때 나 버티면 돼 내 돈이야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털리는 거죠 저는 입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더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간이면 다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고 평생 가져갈 돈이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뭐 꼭 본부장 이상하게 너는 깨져도 된다 그런 소리를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 목적은 다 돈을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주식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사실은 내가 시간이 있고 내 돈이 정말 여유자금만 돼도 상당히 위안이 오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S&P500 지수 중에 32개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요 어떤 게 올라왔는지 보시겠습니다 금융주가 7개 올라왔습니다 뱅커어메리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가 굳이 써주셨네요 뱅커어메리카 등 보아 등 있었습니다 산업재가 5개 올라왔는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건 쓰레기 치유로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해서 포함해서 5개 올라왔고요 에너지가 5개 에너지 부동산이 4개입니다 21개 종목이 올라왔는데 32개 중에서 이 21개 종목들은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종목이 갖기 힘든 종목이네요 금융에너지 금융에너지 리츠 부동산까지 리츠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게다가 산업재 뭔가 덩치 크고 재미없고 재미없고 그런 주식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올라와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섹터에서 리츠가 있는데 이거 제가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얘기 말씀드리면 사이먼 프로퍼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요 사이먼 프로퍼티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파주 아울렛 다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혀 사람들이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 기업이 1년 중에 최고점이라고 퍼져 올려야지 그렇게 잘 됐나요 그게 완전히 폭망했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때 한참 심했을 때는 월세를 거의 못 냈답니다 지금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과연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개인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게 날라가는 타이밍이다 지금 상업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인프라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금융제 에너지는 당연히 지금 좋아지고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부동산 역시 약간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는 기업들이니까요 오늘 끝나면 끝나면 덮어놓고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보시면서 내가 그중에서 몇 개 종목의 포토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만에 답이 왔는데 0이라고 왔어요 0 저는 금융제는 있습니다 금융제는 있습니까? 금융제는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또 보고 배운 게 있죠 그럼 정말 잘하신 건데 제 지금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금융 이게 지금 장시작전 움직임인데요 제이포먼체이스 뱅커어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테리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가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시작을 발표하는 기업이죠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그것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6개의 은행주가 다 좋다 시장 맨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오늘도 시장을 좋게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을 것 같다 예예 혹시 이제 보안은요 보안은 미국은행이죠 한국말을 치게 되면 네 45달러는 생전 처음 발법은 가격대입니다 아 사상 최고다 역사상 최고치 역시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You are still my number one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적 보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실적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적을 판단하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 복잡한데 이 한 사이트만 보시면 됐습니다 이걸 딱 보시고 긁으신 다음에 아예 저장을 시켜놓으세요 earnings response earnings response 그러니까 속삭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닷컴 스탁스 끝에 있는 이 두 글자가 끝에 있는 게 이게 심벌입니다 골드만 삽세약자 GS입니다 G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S 칼텍스가 아니고요 G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있는 건 바꾸시게 되면 MVDA죠 아 저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군요 바뀝니다 자기 기업명을 그래서 바뀌고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에는 날짜가 언제냐 날짜가 다 나오고 밑에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만약에 오후라고 그러면 장 끝나고 하는 직접 발표하는 기업이고 오전이면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 기업이다 컨센서스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장중은요 물어보시는데 장중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 아니면 마감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어니스 위스퍼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12.34달러 EPS 그런데 이거 밑에 있는 건 예상치니까 여러분들께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회사는 좀 더 높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낮게 보는 분도 있는데 얼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월과의 예상치보다 좋은 거죠 9.7발이니까 꿀팁이네요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이제 판단할 때 나는 그게 아니야 하시는 건 좋지만 적어도 날짜하고 시간하고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기업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면 아마 지금 하시면 다운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운되고 저희가 좀 활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때가 그렇게 막 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무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버진 개러틱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업비행 즉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비행이 원래 이제 얘는 3분기였거든요 3분기가 아니고 4분기다 하면서 일단은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1분기 밀린 건데 많이 빠졌네요 주가 20%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진 개러틱 저 7월 8월에 저 고점 막 올라갈 때 저희가 저기서부터 빠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많이 밀렸네요 근데 일부 부품의 그 마진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날라갈 때 손모가 깎이면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지금 그것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날라간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비행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 때문에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버진 개러틱을 많이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 표현이 좀 거치시네요 버진 같은 것을 아니 아니 버진 개러틱 같은 종류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꿈과 희망이 아주 풍부한 기업들을 왜 좋아하실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저희 텐백어 이런 거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게 좋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굳이 할인율을 해갖고 무슨 적정 주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냥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버진 개러틱 현재 오늘 날짜에 지금 시가총액이 7조원입니다 7조원 7조원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기업은 PR이 안 나옵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그냥 PSR 쉽게 해서 PSR이면 시가총액이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냐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스노플레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살인적인 PSR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100배 보통 국내 기업이 평균 몇 배입니까 한 3배 2배 나오지 않습니까 S&P500이 3배거든요 근데 스노플레크는 워낙 성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점수 준 거예요 100배를 근데 좋아요 이것도 100배 준다고 쳐보죠 그럼 7조원이면 1년에 얼마나 벌어야 되냐면 최소한 700억 원은 벌어야 됩니다 100배가면 7조원 나오지 않습니까 700억 원이면 1년에 700억 원을 번다고 그러면 지금 3억 원 내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분들을 최소한 250명은 날라 보내야지만 버는 돈입니다 근데 750명을 아니 250명을 날려 보내는 그 시기가 내년 4분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250명을 한 비행기 안에 4명이 풀 타면 4명입니다 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한 60, 7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처음에 그게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테슬라가 말이죠 테슬라가 차를 10만 대 만들었는데 걸린 시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만 대면 그냥 좀 만들고 있네 끝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만들고 있다 정도 10년 더 걸리지 않았나요 12년 걸렸어요 12년 걸렸죠 이거 똑같이 차인데 그냥 차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비행기 날아갔다 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솔직히 저는 1년이 아니고 2, 3년 걸릴 것 같거든요 25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700억 원입니다 700억 원이면 버진결트키 풀타임 고용자 수가 800명이 넘어갑니다 연봉 1억만 치면 적자라는 거죠 적자라는 거죠 또 사무실은요? R&D 비용은요? 그거 감안하면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절대 기업 해본 적이 없어 해도 제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한 3, 4년 뒤가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맞춘다고 빠르게 맞춘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3, 4년 뒤에 수익이 맞춰지고 그때부터 PR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왜 너무 빠르다 빠르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제가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제가 US타 기업이 있는데 제가 1년에 1억을 벌어요 저한테 100억 원에 대한 가치를 저한테 줄까요? 그 1억 원이면 아주 잘하셔야겠죠 아주 아니 1억 회사 1억 벌었는데 100억 원의 가치를 저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로 해서 제 아는 지인이 어떤 권리금을 계산할 때 막 물어보니까 여기 스타벅스가 들어올 거고 길이 뚫릴 거고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듣거든요 들어와야지 믿는 거지 내가 왜 그 돈을 그냥 주냐 물어보시죠 근데 주식은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끝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죠 우주행에 대한 관심이 크고 우주행 가게 되면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갈지 알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옆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건 사실 모래알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주가는 왜냐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꺼지면 때려오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테슬라처럼 차라리 만들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서 EPS가 잡히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 사실 테슬라의 진짜 상승은 작년부터 올라왔으니까요 꼭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더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모더나는 자문위원회에서 이 모더나에 대한 추가 접종을 할지 말지를 자문을 받는 건데요 FDA는 이 자문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받죠 듣는데 19명의 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접종이 2회 접종하고 6개월 후에 접종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데 어떤 대상이냐면 65세 이상 혹은 18세, 64세까지 약간은 고위험도 직업군에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추가 백신 10억 개가 배포 정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갔던 백신보다 내년도에 10억 개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매출이 더 올라가겠죠 상당한 좀 호자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10억까지 간다고 그러면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올라온 매출이 한 반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더나에 대한 관심이 컸던 분들은 이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자문위원회의 이런 지지 의견을 FDA가 승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만장일치면 굳이 부스터샷을 또 놓지 말자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아마 승인하는 기사가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스프드 링크디인이 중국에서 일단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죠? 링크디인 인터넷 검열 때문에 빠진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4년부터 지금 현재 보인 건데 이게 빠지게 되면 2010년부터 구글도 안 되고 있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10년 넓게 차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는 SNS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소셜미디 기능을 뺀 다음에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소셜미디 기능이 빠지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커리어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건데 사실 거의 껍데기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꺼내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폐쇄적인 정책 특히 SNS에 대해서는 전혀 글로벌 SNS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간단한 기사로 좀 보이지겠지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아니 이런 소셜미디 자체를 밀어낸다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든 더 통제하고 더 이렇게 뭔가 갖춰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도 어떤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뭔가 조금 적극적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지 말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무래도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국가들이니까 그런데 그 체제가 조금 개방을 더 해주고 그런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더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희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스피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기사였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얼마나 나올지 예상치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골드마사스 기사를 왜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았냐면 제가 올 때까지도 발표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못 나오는 건가 나빴나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봤는데요 같이 바로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골드마사스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이건데요 나오겠지만 지금 예상치를 아주 폭발적으로 뛰어넘는 시작이 나왔는데 폭발적으로 뛰어넘다 크롭지했네요 아이비 쪽과 트레이딩이 증가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걸 잘 머리에 담아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봤던 어닝스 위스퍼에서는 12점 몇 번째였죠 중반이에요 12점 중반이었는데 14.93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죠 지금 예상 보통 EPS를 이걸 바꾼다고 퍼센티지 바꾸면 퍼센티지 바꾸면 거의 한 40% 10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15달러가 나왔으니까 거의 50%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거네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초울트라 메가톤큼의 서프라이즈다 전문용어가 초울트라 메가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고요 잘 나왔다 50% 어닝 서프라이즈면 와 대단하네요 거기다 또 116억 116.8억 달러가 매출이었는데 131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20%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그런 주가 급등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은행주의의 실적이 좋았다는 걸 증명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대출을 많이 하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그렇습니다 대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사슬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많이 남고 또 골드막사스는 아까 보이던 것처럼 아이비 쪽이 워낙 특허를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제가 솔직히 한 올해 했잖아요 이 업을 올해 했는데 6개의 금융주의가 다 같이 좋았던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다시 한 번 오늘 시장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지면 어떡하죠 아 뭐 언제나 빠지는 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딱 비워놓은 거 보이시죠 조정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비워놓은 건 이거 이렇게 비워놓고 왔는데 여기 와서 발표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제가 실적을 왜 자꾸 깊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직전 2분기보다 좀 못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다음 날 갑자기 주식이 파시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고 판다는 거죠 교수님 분분자님이 실적 안 좋다고 팔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아까 보여드린 그 기준치 있잖아요 기준치 그 기준치가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 문제지 그냥 오래 나빴다 그러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보시는 건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서 기준을 보시고 비트하느냐 미스하느냐 보시고 컨센서스죠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컨센서스라는 게 보통 현재 주가 수준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는 이익을 이 정도 기대한다 올가에 이 정도니까요 컨센서스가 만약에 넘어가면 현재 주가 수준보다 서프라이즈했다 그런 주식이 올라갈 그렇습니다 그런 힘을 받는 거죠 EPS하고 매출이 비트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다음 분이 어떨지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3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못 나와도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공공화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걸 좀 제가 보기에도 전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넘어가지만 보통 만약에 EPS 매출이 넘어갔지만 다음 분이 전망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숙하님이 실적 잘하시네요 네? 실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제가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하님처럼 실적을 잘 판단하시는 분들 잘 뜯어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는 이제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하시는 게 나아질 것 같아요 아 미국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실적을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딱 찌르면 S&P500의 평균 EPS가 얼마에 딱 찌르면 200이 딱 나와요 아 한국은 코스피의 평균 EPS가 얼마에 딱 물어오면 저희는 EPS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또 않죠 안죠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곱게 많으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전 들었어요 그냥 100억만 있으면 웬만한 조그만 기업도 주가도 막 움직일 수 있다 네 그건 정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큰 시장에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인재가 아닌데 여기 있어서 그만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박살이 났다 그렇죠 연 100억을 버시는 분이 왜 거기 있습니까 왜 뭐요 뭐라고요 선생님 미국에 갈 걸 괜히 여기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미리 질문하실까 제가 답을 갖고 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5만 7천에서 갑자기 5만 9천 6만을 7천만 원 넘었더라고 이게 하루 오늘 조금 전에 본 겁니다 오늘입니까 오늘 급등한 거예요 바로 5%가 넘게 올랐네요 6만 넘어갑니다 6% 갔네요 6만 넘어갔는데 6만 전자 생각나서 6만 전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6만 전자입니다 이 6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ETF가 출시가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상치가 근데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날 볼 수 있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이제 셀 걸 이제 투자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아 잠깐 게을때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슈카님 있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네? 슈카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코인은 잘 안 합니다 아 코인은 잘 안 하지만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안 한다 전혀 안 한다 비트코인은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하신 분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 여러가지 또 영국도 오늘 연구에서 또 이제 가치가 없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데 만약 ETF가 나오면 훨씬 더 인기가 되지 않을까 네 ETF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한번씩 해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봤고요 장 출발 상황 한번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이 어떤지 보시면 아직 장의 시작은 하지 않지만 선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물 S&P500이 0.46% 오늘도 셉니다 0.68% 다하고 왜 셀까요 금윤주가 또 오늘 러셀 두세네요 본부장님이 오늘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0.24%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이는데요 뭐 사실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악재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시장 돈이 빨라요 뭐가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공급 말실이 커진다 여러 가지 심려물이 급등한다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으로 바통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치고 싶다 있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맵이 실시간 맵이니까 와 딱 선물의 맵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녹색이네요 네 다 녹색이죠 어제보다 더 녹색이죠 어제보다 더 녹색인데 전종목 녹색을 이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우리 이제 금융주 금융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깁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녹색을 보여주는 네 실제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테크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특히 이제 모더나가 짙은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패널들의 만장일치 때문에 뭐 오늘은 정말 거의 안 보입니다 진짜 빨간색이 와 근데 시장이 도는 게 정말 빠르다고 느끼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러다가 여기서 한 번도 아래로 쿵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걱정이 시장을 지배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확 돌아서면서 뭐 한 3일 연장으로 지금 1% 가까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미국은 다 만회해버렸어요 금방 따라 붙어요 와 빠릅니다 늘 얘기하지만 조정받을 때 내리지 마시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잘 버티셔야 돼요 제가 아까 솔직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꼼꼼히 맨날 봐요 보는데 주가 빠진 게 너무 속이 아프죠 그래서 솔직히 제 지인 다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라고 해서 워낙 달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들이 전문가 분들 특히 슈카님이나 훌륭한 분들이 그걸 인지했겠냐 알았겠냐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지만 좋은 기업인 거 아시잖아요 좋은 기업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냥 갖고 계시면서 주가를 보지 마시고 다른 걸 보셔야 돼요 다른 걸 오징어 게임 다시 한번 보시고 문어 게임도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셔야지 계속 보시면 속도 아프고 이거 누가 얘기했지 미정봉과 누가 얘기했더라 내가 내 인생을 왜 제일 알았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왜요 돌려가면서 좀 놀리시는 느낌이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제가 솔직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한동안 그때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거 뭐냐 기다려보자 한번 잘 기다려보자 딴 거 해보면서 참자 해서 역할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항상 올라오는 거니까 시간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렇게 또 많이 물리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물리지는 않았다 옛날에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5만 원대에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죠 슈카님이 뭔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고점 대비는 많이 물렸습니다 본인을 닦아 내리면서 이렇게 하신 거 고점 대비로는 실제로 많이 물렸는데요 근데 솔직히 진짜 조금씩 잃어도 워낙 좋은 정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요 죄송한데 종 좀 쳐주시겠습니까? 아 종종 죄송합니다 아 종목 깜빡했습니다 월권을 제 물린 얘기하니까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져서 새까빡했습니다 제가 월권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린 얘기하니까 10월 15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장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 0.45% 상승이고요 다우가 0.61% 상승 나스닥 0.25% 상승해서 3대 지수가 오늘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대로 흐름이 이어가지 않나요? 오늘도 1%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1%요? 네 좋네요 가면 좋은데 하여간 상을 연장 1%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맵입니다 맵인데 뭐 어제 많이 올라왔던 테크 쪽에 약간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MS 같은 기업 MS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좀 빠진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고압이죠 0.67% 0.67% 어제 올라온 거예요? 비하면 약간 시작하는 거죠 몇 팩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금융 쪽에 있는 색깔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뱅크 아메리카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웬만한 기업들이 1% 안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 테스라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스라가 은근히 좀 센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은근히 센 게 아니라 대놓고 센데요? 네 그렇죠 800달러 넘어서 요즘에 빠지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슬금틀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오래 쉬었던 헬스키아가 최근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모더나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 확실히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본부장님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흔들릴 때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느낌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실제 숫자를 보면 별로 안 빠졌네 이러다가 그렇죠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그렇죠 자기 가격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국내의 시작은 아마 훨씬 더 오래 보셨잖아요 10년 보셨지 않습니까? 한 15년 보셨나? 한 20년 보셨나요? 20년까지는 아닌가 한 18년, 23년 됐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서 순수하게 국내 시장이 완벽하게 실적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외국인의 수고도 봐야 되고 정치적 이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느냐 어디에 반드시 시점을 보십니까? 국내에는 미국 시장이면서 변수가 많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변수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두 번째인데요 아까 만약에 금액이 크시거나 이런 분들은 미국 하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시장을 볼 때 너무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상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좁히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환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 번 미국 주식에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위치사 장우섭 공무장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무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역시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러셀 같은 경우는 아까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국 3대 지수 포함해서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힘차게 시작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1부 강구영 선임메이저님과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얘기를 나눴고 2부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서 특히 비용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긴다 이런 비용 압박을 느끼는 원자재나 아니면 웨이지 상승에 의한 비용 압박을 느끼는 기업은 실적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팁을 주셨고요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미국에서 조금 강하게 일어나면서 공급적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팁을 또 주셨습니다 아마 2부 영상 올라가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부에서 우리 미국 주식입니다 장호석 본부장님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금리가 상승하고 또 금융주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금융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꾸준히 되면서 다시 한번 50번째가 넘는 또 다른 역사적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모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고생하셨는데 오늘날은 발 편히 뻗고 편하게 좀 주무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을 뵈러 오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게 물어봐 성 coma